퇴기사? 퇴기사 멈추게 오늘 이 약싱비제 아닙니까? 오늘 약싱실력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번호 다 따겠습니다 다 따서 보여드리죠 여자한테 멘트 치는 방법 역시 차에서 따고 오랜 거 아니지? 네 번호 하나만 번호만 아까부터 맘 믿었는데 번호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? 네 왜요? 나 귀 한 번 더 줘 혹시 일행분이세요 이렇게? 넷이서? 아까도 저 봤죠 저희가 방송중인데 인사를 받는게 피션이거든요 혹시 방송에 인사 한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근데 저 K에요 아 네 저 K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시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뜨거워 저는 안보이세요? 아 네 저는 죄송해요 몰라요 아 어떡해 이거 안나오게 인사해도 돼요? 아 어떡해 진짜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로만 보거든요 아 알거 같은데 영림이요 연보성이요 아 그래요? 아 아닌거 같은데 아 근데 인호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병풍 취급은 아 죄송해요 잘 몰라가지고 아 너무 신기해서 대박이다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저 팬이에요 저도 팬할게요 저 유튜브로만 진짜 맨날 보고 그래요 구독해가지고 오빠 방송 보는 이유가 뭐야? 잘 믿어요 저 죄송한데 하성아 아니 보호만 봐봐 저는 아 괜찮아요 저 태양 오빠 아 진짜요? 너무 냉정하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K 매니저 노우미라고 합니다 얘랑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좀 하지말라고 아 인사 먼저 해야지 내가 안녕하세요 왜 하는 줄 알아? 인사 먼저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야 아니 반응을 왜 보시냐고요 노력을 하세요 저 노력한 도전자인데요 아 그래요? 노력은 그 누구보다 많이 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여성분을 찾았는데 혹시 목소리가 있다면 가능한가요? 아니 저기요? 왜냐하면 세상은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걸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으니깐요 어디까지 도망가신 건가요? 저기요? 잠시만요 정말 담배를 맛있게 빠셔서 그래요 혹시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면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